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라지 깐 걸 가지고 이 사과를 넣고 도라지 샐러드 씁쓰름하지 않게 고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반개에 도라지 두 뿌리 굵은 거니까 한 뿌리 정도 생각합니다 하시면 돼요 도라지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라지 사과 샐러드는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사과채처럼 도라지도 채를 썰어 주세요 도라지 쓴맛을 제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물에 담가 주세요 도라지 양이 작기 때문에 설탕 반 큰술 소금 반 큰술을 넣고 한 30분 담가 놓으세요 그럼 도라지의 쓴맛이 빠집니다 도라지 사과 샐러드 만드는데요 소스를 만들어서 제가 무침을 할 건데요 플레인 요구르트 하나 하시고 마요네즈 1큰술 넣으세요 꿀 1큰술 넣습니다 제가 담아 나온 레몬즙 1큰술 넣어 주세요 들깨가루 2큰술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세요 약간 심심하거든요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주세요 간은 식성대로 이렇게 간 맞춤을 하세요 갯소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뻗기셔도 됩니다 도라지 굵기하고 같이 채를 썰어 주세요 도라지 사과 샐러드 재료인데요 도라지는 소금과 설탕물에 담가다 놓으면 쓴맛이 없어집니다 제가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넣어 주세요 도라지도 넣어 주고요 소스는 만들어 놓은 소스는 식성대로 3큰술 넣어서 제가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도라지 먹이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도 도라지인지 사과인지 몰라서 먹을 수 있어요 1큰술만 더 넣겠습니다 도라지 사과 샐러드 완성을 해야죠 제가 그래서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도라지 사과 샐러드 완성을 하였습니다 도라지 쓴맛 빼는 법은 설탕과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빠집니다 이렇게 샐러드 만드실 때는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르지 않아도 담가 놓으면 빠지더라고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소스도 맛있고 사과와 도라지의 그 쓴맛 없고 아삭아삭 새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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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